1. 브레이크가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 오토기어 김장민씨는 ID4 드럼브레이크가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 브레이크 몇 번 밟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과열로 인한 베이퍼록이나 페이드에 대한 걱정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베이퍼록이 발생하면 브레이크가 사실상 먹통이 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김장민씨는 베이퍼록과 관련된 가혹 테스트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돈 많은 기업이나 단체에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춘 후에나 할 수 있는 테스트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런 주장이 김장민씨의 비합리성을 드러낸다는 점을 지적해야겠습니다. 물론 베이퍼록이 엄청난 내리막길에서 발생하거나 고속주행 중에 바로 앞에 차가 있는데 발생한다면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엄청난 내리막길에서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차를 여러 대에 섭외해서 테스트용 ID4 앞에 있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은 온갖 방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대단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테스트 방식들을 다 검토했나요? 그럴 정도로 오토기어팀이 지구 최강 지식과 창의력을 보유하고 있나요? 대충 생각해보고 대단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의 창의력에 대한 모욕입니다. 또는 김정민씨 자신의 비합리성을 자랑하는 꼴밖에 안됩니다. 제가 두 가지 테스트 방식을 제시하겠습니다. 공학과 자동차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제가 며칠 동안 짜낸 아이디어입니다. 이미 다른 분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테스트 아이디어입니다. 패밀리카라면 대관령 내리막길을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을 정도면 페이퍼룩과 관련하여 충분히 안전한 브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회생제동이 제대로 작동할 때의 기준입니다. 대관령 내리막길에서 회생제동조차 안될 정도로 차가 망가졌다면 견인차를 불러야 한다고 봅니다. 대관령 내리막길의 길이와 경사도를 서킷에서 시뮬레이션하는 실험을 합니다. 앞에 있는 차에서 밧줄로 아이디4를 끌고 아이디4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가면 됩니다. 유능한 공학자라면 어느 정도 힘으로 끌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차가 전혀 없는 서킷이라면 베이퍼룩이 발생하더라도 회생제동과 다른 수단을 통해 차를 안전하게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테스트도 충분히 가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대관령 내리막길보다 훨씬 길고 훨씬 가파른 가상의 내리막길을 상정하고 그것을 서킷에서 시뮬레이션 하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테스트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4를 최대한 충전합니다. 실험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수행합니다. 시속 100km가 될 때까지 가속했다가 급정거하기를 반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가혹한 테스트입니다. 초보 운전자가 급코너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베이퍼룩이 발생하면 사고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 드라이버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 걱정이 되면 위험해 보이는 구간은 지나친 후에 급정거를 하면 됩니다. 오토기어 김정민씨 이것도 너무 위험해서 유튜버가 하면 절대 안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